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에서도 인트로에서, 즉 동영상의 시작부분 10초 이내에서 벽돌이 붕괴되면서 임팩트 있게 초기 화면이 열리는 벽돌 붕괴 크로마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해서 제가 사진에 준비한 월 콜랩스 렉처라는 벽돌 붕괴 강의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키네마스터의 기본 편집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제가 인트로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인트로를 만드는 이유에 벽돌이 붕괴되는 크로마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처음 동영상 시작될 때 인트로를 만들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인트로인데 너무 밋밋하잖아요. 여기에 벽돌 붕괴되는 그런 인트로를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현재 벽돌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플레이 해 볼게요. 벽돌이 붕괴되면서 화면이 열리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벽돌이 붕괴되면서 인트로가 쫙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임팩트 있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벽돌 붕괴에 대한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벽돌 붕괴 그 인트로를 가져오려면 키네마스터에서 레이어를 먼저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요. 미디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영상 SS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상 SS에서 다운받아야 되는데 현재 벽돌 붕괴되는 그런 그것에 다운받은 것이 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려면 오른쪽 상단에 기아집 있죠. 이 기아집을 터치합니다. 기아집을 터치하면 여기 아마도 여기 인트로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인트로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인트로 터치하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인트로 터치하니까 위에 상단 보세요. 상단에 비디오죠. 비디오 소의 장르 인트로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있네요. 오프닝 공유에 있습니다. 오프닝 공유에 오프닝 공유에 이것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다운 안 받았으니까 다운로드라고 했덥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세요. 그러면 다운이 됐겠죠. 여기 어떤 것인지 프레이를 하려면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보여요.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면요. 현재 이 속에는 이런 여러가지 벽돌이 부서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벽돌 붕괴 인트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니까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나갑니다. 툭 터치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단에 X로 터치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 에셋 미디어브라우저의 동영상 에셋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동영상 에셋을 터치하면 벽돌 붕괴가 아까 다운 받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여기 구속에 처박혀 있네요.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자 이걸 터치해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동영상 에셋을 닫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와 있죠. 이것을 이것을 물론 확대해서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확대해도 되겠지만 손으로 하면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하려면 왼쪽에 화면 분할이 되는 것이죠.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을 꽉 채우는 전체 화면을 채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여기 꽉 채웠죠.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조금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벽돌이 부서지는 이 화면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서 크로마키를 해야 되겠죠. 크로마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현재 이런 색깔 있죠. 배경이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이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해서요. 그러니까 배경색이 사라졌네요. 사라지고 벽돌만 부서지는 벽돌만 보이죠. 여기서 더 완벽하게 하려면요. 여기 28%로 되어 있는 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쭉 밀면 50%가 됐죠. 50%가 됐죠. 더 이상 밀리잖아요. 아래쪽이 50%로 되어지면 50% 이상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있는 벽돌이 있죠.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위쪽에 왼쪽으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터치하고 뒤로 가기로 하고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앞에 가서 플레이는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벽돌이 쫙 붕괴되면서 화면의 인트로가 열립니다.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 넣으면 되겠죠. 동전상을 이렇게 벽돌 붕괴를 적용해서 인트로를 만들면 임팩트 있는 그런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벽돌 붕괴 인트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igentlich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